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떻게 저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진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는데. 쟤 왜 저래. 안돼 안돼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잠깐만요. 끝까지. 없어. 관계 없어요? 없어요. 안전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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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왔는데. 지금 전혀 뭔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. 그러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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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졌다.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? 왜 안 움직이지? 어, 있다. 어, 얼굴 있다. 얼굴 바라봐요, 얼굴. 지금 완전 진이 빠진 것 같아요. 저렇게 강한 내시경의 불빛이 비친데도 동공 반사가 잘 안 일어나는 몸의 기능이 아주 망가진 상태라고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. 내 착한 내시경의 인생을 그래, 그래, 그래. 돼, 돼, 돼. 아, 다, 다, 다. 저기 들어갈게요. 아.. 음식을 냈어요 헉! 진짜요? 응 4마리 되는 거 같은데? 다 살아있는 거 같아요 새끼가 4마리 다 살아있다고 해서 다행인 거 같아요 구조가 된 덕분에 정말 아기들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 같아요 다음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안되یک!! 안되게 되었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